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1일 일본 후쿠오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공연 일정을 끝내고 숙소에 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진우 형의 여기 보이시나요? 진우 형의 생일 파티. 하지만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몰래카메라. 지금부터 저희 진우 형의 몰래 생일 축하 파티가 시작됩니다. 저희 결이 형과 제가 이불로 감싸서 이곳에 바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서는 지켜봐야겠어요. 기대에 있어요. 앰비싱 뮤직웨이브. 근데 이거 지금 찍은 거예요? 죄송해요. 일단 일단 찍고. 저희가 이제 이틀간을 걸쳐서 이렇게 무대를 했는데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경험해보는 큰 무대고요.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 미래. 하지마. 뭐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뭔데 뭔데 뭔데. 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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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환이랑 샤오가 제 형이에요. 형이 제자야. 나나타임 중이었군요. 지금 너가 막내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오실래요? 나이 중에 왔는데 네가 마지막이야. 아 맞다. 수익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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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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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물고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샀어요 22살입니다 진우 형 눈에 눈물에 계승했어 벌써 22살이 됐어요 소원을 빚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원 빚인 거야 지금 소원 빌었어요 진정한 프로그램은 이쯤 타이빙에서 눈물이 나야죠 맞아요 눈물 한 번 똑발리 눈물 눈물 부탁드려요 어? 아 눈 찔려 잠시 테이프 끓였다고 할 수 있긴 해 난 눈물 나올라 해 아 눈 찔려봐요 솔직히 눈치 채셨습니까? 어 아니 약간 내가 아니 나도 눈치 채셨으면 좋겠어 내가 솔직히 눈치가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니라서 눈치 못 찼다고 말해 응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요 설명이 이게 현저지 이쯤 보고 얘기해 주실래요? 들어봐요 아니 아니 못 찼다고 말해 아니 어떻게 됐냐면 사회에 갔었는데 하트 다 먹어 들어보자 아 들어봅시다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객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 때부터 아 이거 뭐지? 아니 왠지 좀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갑자기 날 들드는 거야 아 100% 딱 100% 나한테 여기 왔는데 어땠어요? 끌려왔어 끌려왔는데 갑자기 아닌 거야? 네 생일 케이크 있잖아 근데 생일 케이크를 읽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그죠? 혼자 김치국 혼자 김치국 하셨나? 진짜 아닌가? 그냥 그냥 뭐 콘텐츠 같은 건 줄 알았죠 진짜 아닌가 보다 근데 수일이 왜 이랬냐 화장실 입다 얘는 충분히 그걸 애다 싶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부 네임팬 일부 네임팬 평소에 시켜왔어 하하하하 평소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하셨어요? 혜연이는 좀 안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갑자기 난 나오는 거라 솔직히 혜연이 감동 많이 받았지 근데 형 저희가 지금 준비한다고 막 진짜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두 시간을 했어요 근데 나 딱 들어와서 갑자기 야각타임 하자고 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하하하 이거때리 아 그럴 땐 딸기 한 입 아니 뭐야 갑자기 보쌈을 놓고 갑자기 여자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선글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아 또 왜 그러냐 바로 저희가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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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아 왜 그래 잠시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진짜? 자세히 보시면은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름을 보고 10초 안에 못 맞추시면 못 맞추시면 또 얘기 들어간다 아니에요 반옥은 오빠 야 김진욱찍찍이 생일이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우리 팀 리더여서 고맙네요 앞으로도 우리 못난 아홉 명 잘 부탁해요 사랑해 많이 생일 축하해 이건 일단 이거 이건 맞춰보기 샤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샤워야 맞아요? 아 이거 샤워야 맞아요 이게 아니 애정 표현이 좀 약간 과해 하트가 두 번째 지구가 항상 리더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해줘 히읗 앞으로 더 말 안 들어야지 하트하트하트 이거 환이야 안녕하세요 틀렸습니다 환이가 구형 아니에요? 아니야 웨이지 틀리셨네요 얼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야 글씨체가 환인데 어디야? 솔직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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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기 형이요? 너무 잘 너무 잘 나 그 시점 조절 가능해 앞으로 말 잘 드릴게요 드디어 22번째 생일이구만 큰 선물은 못해주지만 누구보다 축하하네 단장 같이 계속 걸어갑시다 언니 시려워 950802에 태어난 널 축하해 우리 둘의 큰형이니까 잘해 우리도 잘 따를게 어렵다 사실 이게 좋은데 뭐야 아 이건 아니 몰라요 나 아니야 넘어갑시다 틀렸으니까 넘어갑시다 누가 쓴지 몰랐어 진혁상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생일 정말 축하해요 너무 쉽다 이거 다 아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일단 이거 이거 민수야 틀렸으니까요 이거 민수야 왜요? 확실해요 항상 힘든 9명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미흡하지만 부족한 동생으로서 형의 멋진 모습들 반복 많이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축하해요 리더 앞으로도 우리 팀을 더 빛내주시길 애 낀다 리더 피자 사갈까? 이거 비토야 와 나 어떡해 비자 사줄까봐 비자 사줄까봐 진호가 같이 몇 번의 생일을 보냈는데 올해 보니까 서로 되게 필요하다 휘핑을 하나도 불쌍 땄났죠 저희 진혁이 팀 리더 하느라 고생이 많고 열심히 해서 좋은 팀 만들자 하트 그만 삐지고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이거 왜 이기야 진짜야? 진짜 아니야 누구야? 누가 봐도 환이지 뭐지? 몇 번의 생일을 보냈다는 건 일단 나랑 결이랑 얘 밖에 없어 와 추리적 네 글씨체 근데 결이 나왔고 나 아니니까 너지 네 확인 맞습니다 생일 축하해 진호가 웃음 이번에는 생일 챙겨서 다행이네 선물은 내 마음이야 언젠간 받겠지? 일본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니 기쁘네 생일 케이크 많이 먹고 키 커야 돼요 와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랬다 접니다 글씨체가 딱 매일이야 너였으면 큰일 났어 마지막 하나 읽어보자 진호가 익명이라 그래서 반말한다 데뷔하고 처음 오는 생일 축하하고 글씨체는 글씨체가 속이려면 이거 선율이처럼 속여야 해 나는 글씨체 도로님 말을 안 해 너무 티가 났어 제가 이제 생일 데뷔하고는 또 첫 번째인데요 재밌어 제가 생일을 많이 안 챙겨봤는데 이렇게 또 멤버들이 챙겨서 또 감이 다르고 저기요 묵스요? 네 열심히 준비해온 40앨범 오늘이 딱이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제 또 기쁜 마음으로 팬분들에게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 아까 초 부셨잖아요 소원 어떤 소원 부셨는지 그건 말하면 안 되죠 멤버들과 많은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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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